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편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결국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은 대부분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편견이라는 거지 사람에 대한 편견이 형성이 됩니다. 혹은 내가 경험하고 겪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대우, 반응, 상처 등을 통해서 편견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한 구분, 사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싫은 사람, 맞는 사람. 그게 내가 가진 사람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어떻고가 아니라 성경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같이 읽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영적 문제로, 정신문제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모님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그 장모님이 뭐라고 포럼하냐면요. 본인이 있는 부서에 부팀장 한 분이 회사에서 기획팀의 새로운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팀장에서 기획팀의 팀장으로 가는 거면 굉장히 잘 된 거잖아요. 이제 가야 되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한 일주일 동안 받는데 가기 전부터 너무 이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그렇게 발령이 나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서 한 3일 정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3일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분이 너무 눌려가지고 한 3일 동안 목이 굳어지고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야 할 정도로 너무 무너진 거죠. 이걸 회사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왜 안 하느냐부터 해서 그럼 이 사람을 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해서 이런 일들이 이분이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그래서 저희 장노님이 이분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쭉 나누면서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눌렸고 시달렸다 얘기를 하니까 장노님이 보금을 전하고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너무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 보금 듣고 너무 힘을 얻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의 진짜 속사람이 어떤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이 사람의 속사람과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큰 대기업에서 어떤 한 분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어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죠.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 결혼기념일에도 야근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 이 사람의 겉사람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이 사람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럼 지금 나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그 엄청난 가이오에게 그의 엄청난 사역과 역할보다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바로 가이오의 영혼 가이오의 영적 상태 가이오의 속사람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아무리 큰 직분 엄청난 사역과 엄청난 헌신을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내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날로 강근해지고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속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망대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속사람과 나의 모든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낙심을 초월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란 것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듭니다. 소위 힘 빼기 작전인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면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상부삼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낙심 상태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알지만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영적 무기력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무엇 때문에 낙심할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로 낙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출국기 2장에 보면 왕궁에서 장성한 모세가 혈기 왕성한 나이가 되어 가지고 이제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다가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바로에게 쫓겨나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분명 자신은 동족을 살리려고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큰 뜻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결국 살인자로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그런 자신의 현실과 사항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완전히 힘이 빠져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왜 낙심했을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바로 낙심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열한기상 19장에도 엘리아의 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갈멸산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거짓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칼로 완전히 박살을 냈던 엘리아가 바로 다음날 이세벨 여왕의 협박과 보복 소식을 듣고는 로뎀 나뭇가에 쓰러져서 죽기를 청하는 난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완전 낙심 상태로 무너져버리게 된 겁니다. 낙심할 수 있고 또 힘이 빠지고 실망과 체념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장세기 3장의 나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자절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대로 거꾸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있는 나 중심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도록 영적인 것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시간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에 빠지거나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낙심했다는 자체가 벌써 내가 주인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죠. 고릉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 백배 천배로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 속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도디심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어질 때에 낙심과 좌절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망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한 절 읽었지만은 그 한 절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다 이 헬라어의 자라나게 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새로워진다는 말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새로워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장의 결과라는 겁니다. 매일 하루 24시간 매일의 새로움이 나를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자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새로워지다는 뜻 속에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새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내 스스로 변화를 주고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바꾸고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새로움은 과연 며칠을 갈까요? 일주일? 한 달? 시간 지나면 결국 사라지고 또 온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새로움 바로 영적 새로움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 새로움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끌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그렇죠? 명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 한 개 만납니다.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영적 새로움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근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근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창세기 3장의 세상과 현장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시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영혼과 나의 영적 상태는 나의 속사람은 매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수많은 불신앙의 환경과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회복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마치 암이 발견되듯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암이 온몸에 다 퍼지고 전이되고 나서 비로소 외부 증상이 나타나서 암이 발견되듯이 영적, 육적 삶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로 하루 24시간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매일 새로워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매일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10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이란 특별한 시간을 매일 누렸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읊조리고 전부 다 아침이라는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평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도록 말씀의 망대를 높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하루 모든 일정과 만남과 스케줄 속에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탄과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의 망대를 높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월 8월 이 여름의 시간표 속에서 물론 무덥고 습하고 더웠다 비왔다 참 쉽지 않은 시간표지만 또 여러가지 많은 바쁜 사역과 직분과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영적 힘을 누리면서 현장과 생명 살리는 참 제자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